안녕하세요 농업인 여러분 오늘은 진딧물과 깍지벌레를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토샤인 400 머피 입니다 진딧물과 깍지벌레가 농작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로토샤인 400 구볼리 피가 여러분의 소중한 농작물을 지켜줄 겁니다 로토샤인 400 구볼리 피는 특별한 레셉트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자랑합니다 진딧물과 깍지벌레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약효가 작물 깊숙이 스며들어 해충을 뿌리부터 제거합니다 사용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로토샤인 400 wp 20 글물 16리터에 희석한 후 작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단 며칠 만에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딧물과 깍지벌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작물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농약을 사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포장지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로토샤인 400 구볼리 피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이로운 곤충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로토샤인 400 wp 를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주문은 drplant.bn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더 이상 진딧물과 깍지벌레 걱정 없이 농사짓는 행복을 누리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